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0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거의 다 아니 제대로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게 차량을 썬팅하고 다녀 짙은 썬팅이 불법인지 몰랐다며 황당해하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전해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은 그렇다 치고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관련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아가 일선 틴팅 업체들은 고객들을 어떻게 응대하고 있을까요? 실상이 어떤지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국내 한 재벌 계열사의 신차 장기 렌터카 홈페이지입니다. 광고로 올라와 있는 차량들 대부분이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게 틴팅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뿐 아니라 심지어 운전석 정면 유리도 완전히 까맣게 틴팅이 되어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중후한 이미지를 자랑하는 고급 세단일수록 차량 틴팅이 더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렌터카 업체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차일수록 비싼 차일수록 경쟁적으로 짙게 틴팅이 되어 있어 밖에서 안이 전혀 안 들여다보일 정도입니다. 밖에서 안이 안 들여다보여야 프라이버시와 품위가 유지된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관련해서 새 차 장기 렌터의 경우 틴팅 무료 쿠폰을 끼워주는 것은 업계에서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마케팅 수단이기도 합니다. 차량 출고 받으실 때 브랜드 키트 또는 선팅 쿠폰을 선택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팅 쿠폰은 희망하실 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 틴팅 농도는 보통 고객의 선택에 일임합니다. 농도는 고객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필름마다 농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필름을 하실지 더 정하셔야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운전석 정면율이는 70% 이상 측면은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m 앞에서 정도부터는 운전자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규정 이내로 틴팅이 되어 있는 차량을 가지고 서울의 한 틴팅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 측은 대뜸 짙게 틴팅이 되어 있는 차량을 보여주며 이 정도면 어떠냐는 식으로 의향을 묻습니다. 너무 어두운 것 아니냐고 묻자 가시광선 투과율을 조금 더 높인 틴팅 수치를 제시합니다. 최대한 높인다고 높인 수치지만 그래도 현행법 위반입니다. 업체 측은 너무 진한 썬팅이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냐는 물음엔 손사리를 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정도면 온전할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안에서 해봐요. 안에서 봐봐요. 안에서 봐봐요. 서울의 또 다른 틴팅 업체 이곳도 프라이버시를 내세우며 가시광선 투과율 규정을 초과해도 한참 초과 아닌 틴팅을 제안합니다. 업체 관계자는 그러면서 주차장 밝은 것과 틴팅 진한 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주차장 밝기를 언급하며 프라이버시를 제차 강조합니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주차 환경도 조금 밝으신데 주차 많이 하시고 이러시면 확실히 안에는 안 보여요. 사람은. 그런데 이제 크게... 이 업체도 짙은 틴팅이 안전운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단언하듯 강조합니다. 틴팅 시공업체들은 한결같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보다 훨씬 더 까맣게 해도 가시거리나 시야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전면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70%보다 30% 낮은 투과율 40%만 돼도 앞에 가는 오토바이가 흐릿한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10%대 투과율 차량의 경우에는 전방 오토바이 후미 등도 보이지 않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거의 스쳐 지나가고 나서야 차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정면 투과율 40% 이하부터는 위험하고 특히 20% 이하의 경우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어느 수준이 되면 급격히 뚝 떨어지는 값이 있어요. 저희가 실험을 해봤더니 이 40% 기준으로 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측면은 지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도 오산입니다. 사이드 미러를 통해 후방이나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야간 운전의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보행자와의 사고라든가 아니면 차량과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상당수 운전자들이 법적으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햇빛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썬팅이 법적으로 딱 기준이 있다는 거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썬팅이... 아니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는 그런 기준이 아직도 있냐고 폐지된 거 아니냐고 취재진을 되묻기까지 합니다. 혹시 썬팅도 법적으로 딱 기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겠어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예전에 들었는데 그런 기재나 이런 법적인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너도나도 법을 위반하고 업체들은 그런 불법 틴팅을 마치 유행이라도 되는 양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권유하고 경찰은 한두 대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식으로 계도와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한마디로 사회 전체의 총체적 불감증이 지금의 만연한 불법 틴팅 현상을 초래하고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고민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법은 있어도 실제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썬팅에 대한 기준이 있어도 이에 따라 불법의 정도와 경중을 따져 불법성이 심한 것들이라도 선별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를 통해 이미 부착되어 있는 것들은 다 어쩔 수 없다 해도 새로 나오는 지나치게 시커먼 불법 틴팅 차량이라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썬팅 중에서 안에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 시커먼다든지 또는 반사 썬팅을 썼을 때는 다른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아예 안 하기보다도 너무 새카면에서 전혀 안 보인다든지 또는 반사 썬팅을 썼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좀 단속에 대한 나아가 틴팅 기준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 때 불법 틴팅 필름을 기준 이내로 전환하도록 유도 또는 강제하는 등의 방안도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데 업을 좀 바꿔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게도 새카마커나 아니면 반사 썬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선 썬팅 업체한테도 알려줘서 그런 걸 지향하게 한다든지 일반인들이 도입하지 않게끔 한다든지 그런 정리만 되더라도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한 병에 수백 유로 우리 돈으로 한 병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세계 최고의 명품 와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시카이아라는 이름의 이탈리아 와인이 있다고 합니다. 값비싼 고급 와인과 저렴하고 평범한 와인 진짜와 가짜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물고기 눈알과 진주가 섞여 있다 어목 혼주 얘기 해보겠습니다. 주당들 특히 와인 애호가들은 흥미있을 수도 있는 뉴스인데 이탈리아 현지 경찰이 사시카이아 와인 위조조직을 적발해 일망타진했다고 로이터와 CNN 등 외신들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보도했습니다. 사시카이아 와인은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볼게리 지역에서 생산된다고 하는데 위조조직이 적발된 곳은 밀라노 인근 창고라고 합니다. 경찰이 창고를 급습했을 때 위조범들은 미국의 포도주 전문지 와인 스펙테이터가 세계 최고의 와인으로 선정한 2015년산 사시카이아 상표를 경찰은 지난해 트럭에서 떨어진 가짜 사시카이아 와인이 든 상자 하나가 도로변에서 우연히 발견된 뒤 수사에 착수했는데 현재까지 일당 10여 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한국에 팔기 위해 가짜 사시카이아 와인을 준비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이들이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나 가짜 사시카이아 와인을 만들어 팔았는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사시카이아 와인과 다른 와인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에 팔기 위해 가짜 사시카이아 와인을 만들었다는 이탈리아 현지 경찰의 발표가 씁쓸합니다. 이렇게 가짜를 진짜로 속이는 것을 일컫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물고기어의 눈목, 석글혼, 구슬주자를 쓰는 어목혼주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물고기 눈알과 구슬이 뒤섞여 있다 정도의 뜻으로 천한 것과 귀한 것, 열등한 것과 고급한 것, 가짜와 진짜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아가 물고기 눈알과 진주를 뒤섞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가짜를 진짜로 속이는 것이나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을 일컫기도 합니다. 한나라 문제 때 박사 한영이 저술한 한시회전에 물고기 눈알과 구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백골유상 어목사주, 흰뼈는 상아와 비슷하고 물고기의 눈알은 구슬과 비슷하다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또 후한 말 위백양이라는 사람이 주역의 원리를 풀어쓴 주역참동계란 책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목귀 위주 봉오불성과 물고기 눈알이 어찌 진주가 되겠는가 쑥은 결코 차나무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물고기 눈알과 진주는 언뜻 비슷하게 닮았지만 근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아니다. 사이비인 것입니다. 가짜는 결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목혼주, 가짜인지 진짜인지 참인지 거시진지 구분하기 어려운 일이 도처에 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시연을 했습니다. 상장 스캔본과 채성의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 등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한 검찰은 당시 정경심 교수가 가지고 있던 복합기 모델로 출력까지 마쳤습니다. 시연은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포토샵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정 교수가 30년 이상 사용해온 워드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위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컴맹 수준인 정경심 교수가 혼자서 스스로 표창장을 위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변호인 주장을 허물기 위해 검찰이 직접 시연을 해보인 겁니다. 앞서 재판부도 지난 8월 20일 재판에서 검찰의 표창장 위조 과정을 재현해보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시연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 시연 내용은 원래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위조 순서나 방법을 달리해 시연한 것 자체가 검찰 스스로 공소사실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반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역시 엄마 찬스 논란에 받고 있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과 관련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이 어제 처음 공개됐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는데 지난 2014년 나경원 전 의원의 부탁으로 당시 고등학생이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 지도 아래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결정문은 논문 포스터에 나 전 의원 아들을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대되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위반 정도는 경함으로 판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듬해 3월 서울대 의대 실험실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고교생 대상 미국 유엔푸셔 지역 과학 경진대회에 나가 엔지니어링 부분 1등, 전체 2등의 우수한 성과를 따낸 나 전 의원의 아들은 미국 예일대의 화학 전공으로 입학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나 전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고발하는 등 아무 문제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수도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 저자로 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저자 등재 여부는 아들이 아니라 당시 연구진과 담당 교수가 결정한 것으로 연구진과 서울대 판단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엄마 찬스라는 비난은 번지수부터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목 혼주,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지럽습니다. 그들은 꼬집어 비난할 구석이 없으며 언뜻 보기엔 청렴 결백한 군자와 같다. 하지만 실인즉 그들은 오직 세속에 빌붙어서 자신의 만족한 삶을 누리는 것일 뿐이다. 하여 나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것, 사이비를 미워한다. 공자의 말입니다. 수작이 능한 자를 미워함은 정의를 혼란케 만들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들 사이비한 인간들을 덕의 적이라며 미워했는데 도처의 사이비들, 참과 거딧이 좀 명명백백하게 모습을 드러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사자성호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5.18 당시 군 개입에 대해 대단히 잘못됐다며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총장은 민주당 서론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는데 육참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5.18에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신의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살 예희 씨가 2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남긴 요서가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재판부는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케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해 경남 창령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부산까지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화장실이 급해 차를 세워두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해운대 경찰서 주차장 통로에 차를 세웠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와 대신증권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로 겨우 살아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망카페 등의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홍보대행사 직원 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2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21일 2부회장 공판 방청권을 추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